안녕하세요 강영만 영화감독입니다. 우선 스타TV가 올해 구독자가 4만 명이 됐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 축하드리려 의미해서 크리에이터, 구독자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4만 구독자 기념 영화 시사의 이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타TV 구독자 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 50명을 추천해서 1월 30일 진행하는 영화 김요한 가족의 VIP 시사회 초대권을 나눠드립니다. 김요한 가족은 배우 김남길, 엄지원 주연의 좀비 코미디 장르의 영화이고요. 응모 방법은 먼저 스타TV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래 이메일로 본인의 채널 주소 그리고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댓글로 응모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총 50분을 초점하여 주연 배우들을 직접 볼 수 있는 VIP 시사회 초대권을 나눠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좀봐 기다려봐. 오빠가 막 갈게. 누구야? 우리 여보? 잘생부답게 엄마? 커피야 빨리 타! 빨리 타하라고! 야! 아니 이 X농깔이 왜 이래? 어디 은하한테 누가를 부르니까 이 X농! 아니 이 X농! 아니 이 X농! 아니 이 X농! 정호님... 괜찮아? 인 status 꾸며붙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현재 원인 모를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